사실 이게 의학적인 건데요. 식사를 하고 나면 모든 피가, 머리에 있는 피가 다 위장으로 소화하려고 내려가요. 우리의 머리에, 두뇌에 별로 피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을 할 텐데요. 이제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려가는 가운데 여러분 참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계십니까 그분?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주하는 권세를 전해주셨다고 했는데 정말 그것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질문 맞습니까? 잘 안 들리는데 앞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안 들리거든요. 나와서 있죠. 왜냐하면 이게 소리가 안 들려요. 뒤에서 하시기 때문에. 에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크게 나왔어요. 죄송해요. 마이크를 누가 주시든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마가하고 마태복음에서 첫째 질문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마가하고 마태복음에서 첫째 질문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그 차이점을 말씀하라고 저희한테 질문을 던지셨는데. 질문을 던지셨는데. 아셨죠? 저주의 권위를 받으셨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까 하신 질문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그 말씀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질문에 답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나 둘. 권위를 받은 것을 이해하셨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의 답을 모르신다는 거죠. 예. 권위를 받은 것을 이해하셨는데. 권위를 받은 것을 이해하셨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의 답을 모르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으로써 아주 정말 즐겁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위를 받은 것을 이해를 했는데 마태봉과 마가범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제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의 받은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에는 우리가 저주할 수 있는 권세가 지금 말씀드린 그 성경구절 외에는 다른 성신앙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믿는 크리스찬이 피점을 향하여서 저주한다는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목적을 아주 조심스럽게 잘 분명히 조심스럽게 잘 알아봐야 됩니다. 목적에 대해서. 제가 어떤 성교사님으로도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말을 그 정글의 숲속에서 섬겨주셨던 그런 성교사님이신데요. 그가 갑자기 그 정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성교사님이 섬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기 위해서 숲속에 정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자가 달겨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성교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언이 이 사자는 죽을지어다 했을 때 사자가 죽었어요. 우리가 그냥 이야기니까 들으면서 아 예수님의 이름 안에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성교사님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 권위가 여기서부터 왔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성경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그 성교사님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그 성교사님이 사자를 저주했고 죽저롱 저주했음으로 말면 그 자리에서 사자가 죽었어요. 그 주님의 피저물인데 저주하는 것 통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여기서 여쭤보냐면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피저물들을 어떤 목적을 위하여 저주하는데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원이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어디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 얘기 말씀하신 그 이야기 부분 안에서 성경적인 근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말씀은 의도 있게, 목적 있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향한 말씀이 있어요. 또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피저물이 하나님의 목적하고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땐 우리가 저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피저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요점인데 분명하십니까? 계속해서 일곱 가지 저주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세 번째는 관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마쳤습니다. 네 번째가 되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저주예요. 이 안에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라헬이 있습니다. 장세기 27, 12, 13 창세기 27, 12, 13 만약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라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적심하시는데 장세기 27, 12절에 나옵니다. 아마 아버지가 내가 아내야vey는 상세기 27, 12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아름다운 소리가 상세기 27, 12절이라고 말하시면 그리고 내가 다시 은혜의 영혼을 던지게 합니다. 아버지가 내 아름다운 소리가 와주라. 믿음은 아버지가 나타내받습니다. 다 믿음은 아름다운 소유였어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리길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그리길래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가라 리부가가 하는 말이에요 사실 리부가가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같은 27장에 보니까 리부가가 삶 안에 많은 문제의 환란이 있어요 그것은 애서의 아내들 때문에 첫 아들의 아내들 때문에 많은 환란이 리부가가의 삶 안에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27장 4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이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받게 될 때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2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하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들 아파이르되 아멘 유대 민족에게 저주를 돌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역사를 통해서 많은 어려운 거 한란이 유대 민족에게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4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 이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나옵니다 그가 말할 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한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는 것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저주를 돌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나타내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을 나타내는 사람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수를 행하는 사람 점성술을 행하는 사람 사술자들 마술사 주술을 행하는 자 주술을 부르는 자 족속의 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안되는데 몇 번이요? 넘버 치라고 하시네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인께서 우리 함께 하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 먹는다 예수의 피로만 떠나갈지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멘 하나님 보혈의 피로 생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가정이 깨어지는 아주 근본적인 기초적인 원인입니다 여섯 번째 혼적인 기도 또는 혼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야거부 3장 14, 15절입니다 야거부 3장 14,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의 것이오 정욕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서로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듣는 자들로 하여금 거짓된 예언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잘못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길로 인도하겠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제가 다음 포인트, 그 다음 포인트는 이번지 몇 번째죠? 잘 듣고 계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번째요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마지막이에요 비성경적인 언약 출애국기 23장 3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들의 신이나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 우리 남편이 역사적으로 저주를 맺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의 자매인데 프리메이슨이랑 같은 그런 것으로써 남편이 가족을 향해서 그런 언약을 맺는 것 이것이 신명기 28장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축복의 목록과 저주의 목록이 분명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목록을 다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높여야 높임을 받는 것 건강 우리가 굉장히 생산력이 증가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 승리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저주의 요약은 우리가 치욕을 당하고 낮아짐을 당하는 것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라도 생산하지 못하는 것 정신적인 병 신체적인 병 가난 패배 가정이 깨어지는 것 억눌립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것 우리가 성경 이 구절을 읽고요 이 속에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축복과 저주 특별히 저주의 뒤에 오른 원칙이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고 구체적으로 그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주를 가져오는 일곱 가지 원인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또 다른 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숨겨진 저주에 관한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가 말씀드렸죠 제가 때로는 우리가 숨겨진 저주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저주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저주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제안들이 있는가 네 맞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추력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또 나와요 우리 안에 삶의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는 아 우리 안에 어떤 숨겨진 저주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바라긴 여러분 이걸 잘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삶의 나의 삶과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역 속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때 보면 우리 안에 아 어떤 숨겨진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일곱 가지 것들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 정신적으로 깨어짐이고 상암이 있고 감정적으로 신경세악과 같은 그런 깨어지고 상암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냥 물론 한 번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복해서 병이 일어나거나 만성적인 질병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역시 또 이 가정 안에서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질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시 반복된 유산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된 유산과 가족 간에 관계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가정 안에 가정이 깨어진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자꾸 반복해서 가정들이 깨어진다 그럴 때 특별히 뭐냐면 재정적인 부족함이에요 계속적인 재정적인 부족함인데 보기에 수입은 충분한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재정적인 부족함을 경험한다 그 가정 안에 그 가게 안에 그런 사고가 나는 사고가 잘 일어나는 경향 사고의 경향들 마지막으로는요 자살의 일이 그 가정 안에 있든지 아니면 자연스럽지 못한 자연적이 못한 죽음이 있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으로 일어나는 것들 이제 우리 말씀에서 긍정적인 부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주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해결책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어떤 숨겨진 지혜의 저주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은 맨 뒤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끝마치도록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할 때까지 그냥 우리가 지연시키고 연기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저주를 다룰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해결책은 저주로부터 축복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우리 갈라데아서 3장 13, 14절이 성경적인 아주 주요한 기본적인 게시입니다 갈라데아서 3장 13, 14절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주의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말하면서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요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여러분이 확실히 지금 오후시간인데 주무시지 않고 확실히 깨어있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을 해보겠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13절에 그리스오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질문이긴 한데 깨어있어서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의 저주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간접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직접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무시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저지를 끊을 수 없습니다 깨어 계셔야 돼요 다음번에 할 것이 우리가 이 저지를 끊는 기도를 할 거거든요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안에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공부하는 것과 또 함께 적용을 하는 것이 들어가요 맞습니까? 그러면 율법의 저지를 무엇입니까? 단순한 답을 해주세요 한 분이 크게 손들고 콘덤네이션 예, 전개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사망, 사망, 사망 제가 뭔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집트에서는요 뭔가 여러분 새롭게 상쾌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예, 저희 우리 이집트에서는 교육 제도가 어떠냐면은 KG1이라는 해서 여섯 살 전에 배우는 그런 제도예요 유치원, 유치원 학생들이 배우는, 유치원생들이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가 여섯 살부터 열두 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가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똑같이 사람들을 새롭게 깨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답을 해요 제 답이 어떤 건 정말 중고등학교 수준의 답인가 아니면 대학생의 수준의 답인가 아니면 신학교 다니는 사람의 답인가 생각해요 저는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여러분의 단순한, 아주 쉽게 말씀하는 답이 필요해요 유치원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답 여러분 지금 하신 답은 다 신학적인 답을 해주셨어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유치원도 알아들을 수 있는 단순한 답을 해주세요 단순한 답을 해주세요 예? 크게 응원은 다리 못만 however, 자기 자like 교육을 하지만 이 부분을 안 하고 있어요 로자의 비법은 우리가 자식이経て더라구요 We are sinners, we cannot obey, we cannot complete that, the law 이제 신학교 수준으로 신학대학 시준으로 신학대학원 수준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십자가? 크로스 저는 십자가가 뭔지도 모릅니다 저는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육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은 저희는 каз인의 권량 이는 교수 balcony가이 없어서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교수 pulsphemera는 일이죠 아무래도 이제 Bend의 권량을 지키는 이루어졌다 편안하게 저의 권량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죄는 뭐예요? 저는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10개 명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듣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듣던 것입니다 데이터노미 28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의자에 앉으신 상태에서 저주가 무엇입니까? 저주의 목록이 뭡니까? 그러면 이미 말씀 안에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목록에 있잖아요 신명의 28장에 동의하세요? 여러분 다 이상 졸지 않으십니까? 네 이제 지올로지나 아니면 레이멘? 레이멘 네 여러분이 이제 평신도신다로서 여러분 신학자세요? 아니면 평신도? 여성 평신도십니까? 네 네 네 네 네 평신도인데 또 여성으로서 평신도세요 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실질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갈라디아의 말씀을 볼 때 저의 삶을 향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처럼 말하는 용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용어대로 제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바울이 여기서의 저지를 말할 때는 신명기에 말하는 목록을 직접 그 목록을 말씀하신다는 걸 이해했을 때 저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삶에서 보니까 여전히 저의 유업의 가게의 가정으로부터 어떤 일들이 계속 매달려서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그 목록들이요 그리고 저의 사역 가운데 많은 경우에 여러 번이나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의 말씀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아주 생생한 말씀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다 그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저주의 목록으로부터 나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갈라디아서 이 13, 14절을 보면서 이것은 중요한 것이고 실제적인 것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볼 텐데요 잠깐 13, 14절을 보시기 바래요 빨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교환해 주신 것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상함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살고 생명을 얻도록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율로운 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요 우리가 용납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거제를 당하셨어요 우리가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저주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각 사람의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공급하셨는데 저주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이 13, 14절에서 저주가 몇 번 나옵니까? 이 13, 14절에 저주가 몇 번 나오죠? 세 번입니다 세 번이에요 그 의미는 우리에게 축복이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자유께 해방게 되는 과정입니다 사실 지금 이 과정은요 한 학자가 되시는데 수세기 전에 이 부분에 아주 전문가이신 아주 알려주신 권위가 있으신 분이 그 부분으로 나온 건데 지금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사실 모임 집회 가운데서 이런 부분에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수백 명의 많은 사람들이 자유께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도 이름이 데렉 프린스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데렉 프린스라는 성경 교사이신데 그렇습니다 이분이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알아채리는 거예요 그런 저주가 있는 것을 알아채리는 것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는 버리는 것 네 번째는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와 그 오전을 그 원인을 깨달으시고 그 원인을 깨달으시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제가 이미 그 원인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저주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 어떤 것도 있다면 회개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저주가 들어와서 심겨질 수 있는 땅이 열어졌기 때문입니다 저주를 가져온 어떤 것이라도 다 버리는 것이에요 사탄이 여러분을 어떤 저주 가운데 계속 그 안에 있으려고 하는 하탄의 모든 시도에 대해서 대적하시는 거예요 이제 실제적인 단계입니다 저주를 끊고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가져오는데 실제적인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곱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사실 다 끝나고서 여러분이 어떤 숨겨진 가능성 있는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이 취소하고 그걸 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을 때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걸 다 아셔야지 그냥 노트 필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다 하고 여러분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끊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성경적인 기초와 이해를 분명한 성경적인 이해와 기초를 세운다 첫 번째 분명한 성경적인 기초와 이해를 세운다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할 때 갈라데아서 3장 13절 14절을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것이 갈라데아 말씀이 기초가 되는 기반이 되는 그 위에 우리가 단계를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주 중요한 말씀 다섯 가지를 성경고재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끝났던 갈라데아서 3장 13, 14절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7절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오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누가 보곤 10장 19절 누가 보곤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은혁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어떤 저지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 영가운데 뭔가 느꼈어요 우리 저기 간사님 간사님께 리더에게 뭔가 물어보시겠대요 Do you think that it is better to go through the steps practically and end with the prayer or to continue as a lecture and leave everyone to do it to apply it on his own? 그러니까 실제적인 걸 다 하고 나서 같이 실제적인 기도를 여기서 하는 걸 원하시는지 그게 옳은지 아니면 가르쳐드리고 실제적인 기도를 각자 가셔서 하시는 것인지 어떤 게 좋으실 것인지 여기서 here 네 그렇게 돼서 여러분이 그 포인트마다 여러분이 잘 적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기초가 확실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2, 3번 동안에 이 말씀이 정말 기초가 되시는지 여러분 속에 깨닫고 넣으셔야 되겠어요 이 말씀이 확실하도록 이해가 되세요? 지금 하세요 앉아 계신 동안 여러분이 앉아 계셔서 여러분의 눈을 지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이 지금 5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저주의 권세를 다 끊으셨고 모든 저주를 다 다루셨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을 속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세요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세요 예수님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세요 예수님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세요 예수님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세요 예를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님 성령님 그리 우리의 모든 저지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예수님의 구속하시는 능력의 그 부여함을 그리 더만이 깨닫고 이해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이끌어 возנים 이라는 웃음을 맞추게 button 성경님 당신은 믿음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더 크게 활성화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꽉 붙드고 이 진리를 붙드고 믿음으로 활성화해서 그 구속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각자가 기도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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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그리스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 히브리스 3장 1절 그리스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수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에 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사도이시며 대지수상이십니다 아멘 아멘 다음 세 번째 순정함 가운데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정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정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순정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 여러분이 아시는 어떤 죄라도 있으면 그걸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돌아가신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라도 여러분 같이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의 죄까지도 아시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죄로 고백하는 시간 알고 계시는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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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점성술 점성술 사술 그런 것과 접촉했던 모든 것을 끊고 버리시는 거예요 이 접촉했던 것이 사람들과의 접촉이든지 어떤 그룹, 형상, 모습, 모양의 물건이든지 가네요 여러분이 모르시고 기억이 안 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접촉했던 어떤 사술의 점성의 모든 것들을 내가 끊고 버립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또 이렇게 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았지만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특별한 마음으로 브라우스와 입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선주 아시죠? 점쳤던 거, 점 보러 갔던 거 소정빅을 본 거나 손주 본 거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손꼽 본 거, 사주 본 거 그런 거 다 I'll just explain real quick 예전에 불교를 믿어서 부처 앞에 전하거나 그런 거 다 함께 포함하는 거예요 다른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의 절한 것도 함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모든 저주에서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도 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와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요한복음 16장 23,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이제 스스로 우리가 해방케 되는 자유케 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기도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여러분 자신이 아직 준비가 되실지 않아요 아니면은요 계속 앉아계시는 가운데 그 준비를 계속 하시고 여러분 준비되실 때 여러분이 홀로 계실 때 그 끝난 자유케 되는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예 준비가 되신 분들만 일어서시겠어요 자유케 되는 기도 저주의 기도를 자유케 되는 기도할 준비가 되신 분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부분부부씩 기도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따라해주세요 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성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성포합니다 내 모든 죄를 끊고 버립니다 주님 당신께 제가 돌아섭니다 당신의 국률과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당신의 국률과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당신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 당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삶에 있는 어떤 저지로부터 잘게 되기 위해서 내 삶에 있는 어떤 저지로부터 잘게 되기 위해서 제가 한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한 죄를 고백합니다 내 조상에 행한 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내 조상에 행한 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고백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당신이 용서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용서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을 제가 용서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제가 용서합니다 나를 해치거나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나를 해치거나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지금 그들 모두를 용서합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당신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당신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제 예전의 모든 접촉들을 끊고 버립니다 제 예전의 모든 접촉들을 끊고 버립니다 내 자신이 한 것이나 나와 관계된 사람이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사탄과 접촉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끊고 버립니다 어떤 점성술의 능력을 끊고 버립니다 어떤 점성술의 능력을 끊고 버립니다 모든 형태나 모든 형태나 비밀 단체의 모든 종류에 대해서 비밀 단체의 모든 종류에 대해서 주님 당신께 제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당신께 제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제 집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버립니다 제 집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버립니다 점성술과 사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사탄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탄을 높이고 예수를 높이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당신의 도움과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도움과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분별함에 따라서 성령님의 분별함에 따라서 지금 주 예수님 제가 미리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신 것에 대해서 그 자신이 저주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하여서 당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이 저를 위해서 당신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한 것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행한 것 때문입니다 지금 내 자신을 지금 내 자신을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잘게 합니다 모든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모든 어둠의 그늘로부터 모든 어둠의 그늘로부터 모든 어둠의 그늘로부터 저를 향한 저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모든 근원으로부터 모든 근원으로부터 지금 내 자신을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스케줄의 시간표에 보면은 강의 끝에 5분 동안 찬양함으로 마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찬양을 하고 5분 안에 찬양을 지금 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하시는 분 예 괜찮으시겠어요? 동의하시겠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분의 강의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명을 드리고 위와 같은 것을 하실 때는 찬양을 가지고 끝을 내는게 좋다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 이런 중요한 것을 가지고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마무리를 한다는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기 기도할 때 제가 그 물건들이 있죠 그 다른 물건 그 미신했던 물건들을 버리겠다고 제거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셔서 그런 것도 집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걸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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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양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지금 거기 보면 죽임당하신 어린양이 있거든요 가사를 좀 찍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양 모든 족속과 방어 모든 족속과 방어 백성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양 어린양 우리들을 날아와 우리들을 날아와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제사장 삼아 주셔 우리는 주와 함께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양 죽임당하신 어린양 죽임당하신 어린양 능력과 부화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양 다시 한번 하십시오 죽임당하신 어린양 모든 족속과 모든 족속과 방어 백성과 나라가 우리를 피로 사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양 죽임당하신 어린양 죽임당하신 어린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 우리는 주와 함께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다스리리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양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양 합당하신 어린양 죽임당하신 어린양 죽임당하신 어린양 능력과 부화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찬송 받으시기에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양 다시 한번 하십시오 죽임당하신 어린양 능력과 부화 지혜 능력과 부화 지혜 능력과 부화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양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세 번째 큰 세 번째 제목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 제목만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내일 하겠어요 예성경 그전의 말씀은요 이 세 번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제목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지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다른 말씀은 히브리스 8장입니다 히브리스 8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스 8장 8절하고 9절만 읽겠습니다 예 8장 8절 예 8장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라 아멘 그 다음 말씀은 히브리스 9장 15절입니다 15절 1호 마미하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이 새 언약의 중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구절은요 히브리스 13장 20절입니다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가 영원한 언약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하마 굳게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마다 우리가 선포로 돌려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신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으로부터 모든 저주의 나를 구속하신다 선포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우리의 선포는 예수님의 보혈은 나에게 인을 치시고 나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다 이 언약이란 단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은요 그 언약에 대한 언어적인 의미를 보고 내일 히브리와와 헬라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언어적으로 여러분 이제 언약이란 뜻이요 두 사람이 양편에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역 구절을 적으시고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장세기 26장 28절 다니엘서 11장 6절 언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업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상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상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 두 번째 예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걸 적어보세요 예 우리의 상업 보호는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창세기 31장 50절에서 52절 상업을 증진하는 것은 11기상 5장 6절부터 11절 그러면 이제 언약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게 마지막이에요 분명하게 말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 예 사무엘 상 11장 1, 2절입니다 때로는 어떤 맹세를 통해서 이것이 확인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21장 23절과 31절 거기에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은 창세기 23장 17절 때로는 도장의 인을 쳐요 그것이 누에미아 10장 1절입니다 또 누에미아 9장 38절 때로는 성경에 보면 소금이 그것을 나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증조로서 소금을 말하고 있어요 민숙이 18장 19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말씀은 큰 주제인데 내일 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캐드였음을 선포합니다 네 여기는 훈련학교잖아요 학교인데 훈련학교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을 집에 가셔서 다 복습하시고 더 많이 끊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은 FCS 강남